야 그러면 2번 팀 푸시자, 교민아. 붙을 수 있어? 아 뭐야, 이미 내려와있다. 6번 팀, 2, 3번에. 들어간다. 아, 2층에 핀 까놨어. 폭대기 3번에 2, 4시. 5-3. 오른쪽 위에, 오른쪽 위에. 폭 갈게요. 펼쳤으면 둘이야, 거기. 그럼 폭 간다. 왼쪽 기자.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. 오른쪽, 올라간다. 올라가자, 올라가자. 아, ㅅㅂ 여기다. 파란 선에만 셋이야, 일단. 기절 포함해서. 왼쪽 파이 보였다. 2번 파이. 아, ㅅㅂ. 반대 왜 이렇게 빡치냐 이거. 조용한데? 핑 파이. 아, 핑 키자. 빨리 찍을게. 어. 나 더 5층 아래카 먹어줄게. 그리고, 나 왼쪽 본다. 나 도로 넘어간다 해. 어. 그 쏜는데 어디, 어딘지 모르겠어. 폭대기 라인 갔다. 야, 이거 가까운 쪽 하나랑. 야, 이봐, 이봐. 이 바나나랑 주포 하나. 오케이? 나 오른쪽 감아줄게. 버텨봐, 정말. 나 안 위험해. 나 형각 쓰면서 할게. 이 바이든 어디 갔냐? 아니, 안 찍혀. 아, 핑. 일반 바이. 거기 하나, 꼭대기 하나. 바이 잡은 거 아냐, 형이? 아닙니다. 맛있어. 아니야. 도로가 잡지 않았어? 안 찍혀, 나무대 있어. 그래. 내가 푸시 오면 찍혀 포괄 내 쟤 포괄 하나 버려놨다 잡고 갈게 아 잡고 내 거 살렸으면 둘이다? 힐 쳤어 니가 응 바이온한테 위치 안 지켰다 나 왼쪽 돌아볼게 바이온한테 위치 안 지켰어 아 핑 봐해 핑 봐해 교민아 쏘는 거 어이구 2층 보인다 2원 2층 쐈어 나 응 이제 우와 뭐야 어우 못살리겠다 형 잘 가라 집중이 잘 안되네 쟤 쟤 아 어디 왔던게 퀴즈 하나는 멀어 언제 왔냐? 빠른데? 다시 갔던 히히힛 들리세요? 히히힛 들... 들리세요? 까비 히히힛 왜 그렇게 이쁘게 하겠냐 어이... 리드 끓는 거다 온다 온다 개많이 타 있는 거 카카 방향으로 히힛 히힛 완전히 맛없는데? 나와서 쏜거야? 아니 빨간집 2층에 하나 있어 근데 이거 나와서 쏘는 거 체크 못해줘 조퍼 나오는 거 나와있나 보다 트랙터 쪽에 이거 핑파이 킬 킬 까불어 나 B 더 북쪽에 있어 3번보다 탓소리 얘들아 내 뒤에 내 뒤에 차 온다 내 뒤에 라이딩 넘긴다 안 넘긴다 안 넘긴다 어떻게 해야 돼 히힛야? 니가 말하는게? 아니다 아니다 어 뭐야 어 하나 다시야 많이 탄 거 지른다 병차 쪽으로 아 걔네 확인 쿱패도 지른다 병차 쪽으로 야 얘도 많이 타 있다 자 리드 같이 끌고 있는 사람 야 히트율 좀 있는데? 오케이 히트율 좀 있는데? 히트율은 병차 안 들어갈 수 있다 유어 막는다 숱탑 쪽으로 불카드인데? 히트율 좀 있는데? 뭐야 이게 나 이거 잡고 갈게 어 아 엔치로 가자 아 실파만다 아 폭 가자 폭 가자 폭 갈 수 있어? 멀리 저기 폭 가나서 바로 앞에 키자 멀리 내밍는다 필요 넘어갔어? 내 쪽? 바로 앞에서 넘어갔어 나 왼쪽 라인 넘겨줄게 호응해봐 그냥 내 자리야 나 터치하면서 한다 세워갈게 살렸다 이미 한 빙? 폭 가 죽겠어 아직 안 넘어왔어 아직 안 넘어왔어 폭 가 났어 나 폭 간다 하나 기장 하나 기장 나 아직 봉투 없어 한번 찍을게 바사 바사 뒤 바사였어? 나 여기 몰래 내려줄래? 뒤로 끄고 여기 쳐다본다 내렸어 살짝 막는다 옳지 봐야 돼 2층 계좌 차고 환자 조용해 환자랑 세척 내미는 거 없어 차고 2층에 하나 더 있다 나 2층에 바로 못 깔게 거실 기절이야? 아 1층 1층 사무실 방 옥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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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연병 같은 거 까나봐 엉망이나 방에 화연병 깔게 아 2층 강하네 비나 아 사무실 있다 아 사무실 있다 아 다다 아 다다 학힐이다 아 나갔어 2층에 화연병 깔는데 안 죽었어 나 3층에 살릴게요 힐 다 들어왔는데 위에 하나 더 있어 사운드 리코 쪽에 엥망 까놨다 육소로 나와도 돼 아 블루는 5개다 이 새끼 뭐야 블루는 ㅈㄴ 블루는 ㅈㄴ 블루는 ㅈㄴ 블루는 ㅈㄴ 버려줘봐 버려줘봐 바닥에 있어 바닥에 다 안 먹었어 힐차 바닥 가봐 뛰어대는 거 몰라 바닥에 있어 블루는 나 편다 나올 좀 빼라 내 쪽 깊게 안 펴졌어 이번 쪽 베란다 방향 와봐 빙 갈게 폭 개달 폭 개달 폭 나 빙 나 빙 나 빙 나 빙 빤다 나와봐 꺼지면 바로 갈게 나 부상 빨고 있어 베란다에 있는 거 같은데? 나 빙 하나 있어요 베란다 빙 깔게 아 그랬어 베란다 빙 깔았어 나 빙 나 빙 베란다 빙 하나 더 깔게 피치 깔까 봐봐 빙 깔다 나 빙 갈게 점프해봐 나 빙 나 빙 나 빙 나 빙 아 네? 예약 강거 어디가? 예약 강거 예약 강거 대소나도 있다 레토나도 돌려 코패 팽 들어간다 코패 기절이야 레토나도 세웠어 2번 쪽 2번 쪽 result 카드 이원 2번 Programs 두두 다 1킬 났어 싸움을 겠어 싸움을 쓰는 건 행사 싸우면 나면 가야 할 때 니가? 일단 그거 빼고 나 나갔다 한 명 턴거 작은 명 한 명 나 야 너가 저거 봐줘? 나 북쪽으로 나간다 나 북쪽으로 나간다 강서들 우리 둘 강서에 셋이야 강서에 셋 1 대 1 대 2 대 3이야? 나 탔다 다 살리 안았다 저거 자네 내가 눕혔다 하나 계절 레토나 포탑 나와있다 포탑 나와있어 나 4번까지 나간다 포탑 어디 가야 돼? 나 안 돼 피 빨아야 돼 천천히 나가 3번 하나의 파란선들 3번 하나의 파란선들 핑척이 있는데 레토나 2번 핫힐 쳤어 핫힐 쳤어 아 확인 삼청제 킬 들어오면 2 대 2 2 대 2 내 쪽으로 넘어오던지 끝났다 끝났다 2 대 2 사운드 없어 일단 나 위치에 그냥 대놓고 찾는 중 멀리 핑의 둘 나 있어? 나 포탑할게 아 핑의 둘이야 살짝 내려갔어 하나 켜자 하나 더 매달려 있을거야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푸치 가볼래? 핑 쪽으로 딱 2번 넘어있다 나 이제 붙으면서 갈게 네? 여기에서 니가 잡기가 있어 이게? 네? 여기에서 니가 잡기가 있어 이게? 바로 성공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산 100개 획득 금산 100개 획득